안녕하세요 안산에서 특수동물농장 그것도 개구리 위주로 특수동물농장을 하고 있는 양명훈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개구리랑 함께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저한테 인간의 지성이 있었을 때는 개구리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좋아하는지,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오히려 좋다 해야 되나 공부를 워낙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집안에 반대도 없었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조금 애매한데 이게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원래 게임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때 게임 닉네임이 알약이어서 그걸 그대로 이어 온 거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 제 마스코트 금덩이가 있는데 근데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어서 자료 화면으로 재채 가능하시죠?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 아 센 노란색과 뚱뚱한 외형이 아주 매력적인 이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단은 처음 키울 때 문제가 먹이에서 막히잖아요 또 사료를 먹는 팩맨이나 크레스티게코 같이 사료로만 키울 수 있는 동물들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팁이나 노하우 별다른 건 없는데 꾸준하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얘들은 일단 뭐 깨끗하기만 하면은 워낙에 잘 사는 애들이니까 부지런함 포기 안함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청소 주기를 안 맞췄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아 청소를 잘 안 해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그때부터 이제 폐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 말한 부지런함만 있으면은 다 해결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다 다르지만 팩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료나 귀뚜라멜 주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물만 묻혀서 먹이면 돼서 아주 편합니다 제 기준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자주자주 청소를 해 줄 수 있게끔 간단한 세팅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자주 청소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팩맨 종류에서도 국내 최초로 번식했던 브라질 팩맨, 수리남 팩맨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뱀이나 개구리, 도마뱀 다양하게 분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상사 눈치 볼 것 없이 제가 상사니까 이렇게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시간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이렇게 있고요 단점이면은 이제 단기간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행 같은데 가기도 어렵고 뭐 친척네 갈 때도 조금 일정 조정이 어려운 편이긴 하죠 모집중입니다 뿌듯할 때로 얘기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제 개구리들을 데려가시고 아 우리나라에서 알약용장 개구리가 제일 건강하다 제일 좋다, 제일 예쁘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죠 뭐 힘들었을 때라고 하면은 제가 한 1년 전쯤에 개구리들 전염병이 돌아서 때로 퇴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마음이 안 좋았죠 아 이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긴데요 이게 단순히 개체들이 많아지면서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조금 소홀해졌을 뿐이지 개들한테 더 점을 주거나 그런 속물 아닙니다 지금은 아잔테이 카푸치노 이런 얘를 기조로 키우고 있고요 밀리랑 노말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물이다 보니까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데려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뭐 개구리 양설의 특수동물이 많이들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열린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생각보다 이쁘고 귀여운 애들이 많으니까 한번쯤 열린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마지막으로 이제 알작공장은 안산시 와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구경해가지고요 또 유튜브나 사이트도 운영중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유튜브 아무데나 알작공장 치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오시면은 제가 할인을 해드리기 힘들면 서비스로 사료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산의 개구리 전문동장 알작민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